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반갑습니다 제가 낮에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셨어요 오늘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치유가 필요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질병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 또 질병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질병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에 따라서 질병과 관련된 이후의 삶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저도 지금 어떤 질병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질환이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몸에 또 질병에 해당하는 어떤 삶의 결핍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면 보통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내 질병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내 삶의 심각한 문제가 되도록 막으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라든지 이것은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 생길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너무 신속하고 단순하게 인과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만한 힘이 없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거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우리를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때는 허용적이시죠 내버려 두시거나 허용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은 신체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어디선가 결핍이나 충돌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만 병에 걸려있는 나와 매우 유사한 조건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인과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좀 내 자신에게 불필요한 자책이나 고통을 안겨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통찰을 가지신 목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을 좀 즐겨 읽으면서 이렇게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형성된 어떤 전제에 따라서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가 보통 삶을 피상적으로 또 그럴 거야 그랬을 거야 소위 내러티브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내러티브가 있죠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기면 사건에 대해서 각 사람의 소속과 기질과 자기의 삶의 배경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어떤 내러티브가 만들어지죠 팩트는 흔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 내러티브 중에 그 이야기 중에 그 전제 중에 어떤 하나 속에서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곧 우리의 인생을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이미 정해져 있는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볼 것을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인생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빨리 이랬기 때문에 이랬을 거야 라고 우리가 너무 빨리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매우 힘들게 하고 또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 무척 힘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알 길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맞이해야만 한다면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온 거죠 제가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잘못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제가 솔직히 유기성 목사님보다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을 보면 늘 약간 주눅이 들어요 뵐 때마다 약간 주눅이 들고 흠모하는 마음과 주눅드는 마음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면 얼굴이 새빨개지시는데 빨개지시는 것까지도 너무 리스펙트가 되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불가피하게 맞이해야만 하는 거라면 내가 헤아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문제가 내게 다가와서 나의 현실이 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도 쉽게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을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을 보려고 하는 이 반복적인 연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된 히스기아를 이제 이렇게 좀 우리의 이슈로 올려놓고 이분이 통과한 이 치유의 과정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히스기아가 통과한 치유의 과정을 종교적 치유의 과정이라고 이제 약간 제가 뭐 이것도 완전히 완벽한 프레임은 아닌데 저에게 느껴진 것은 그런 방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치유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들에게는 종교적 치유 과정이 아니라 복음적인 치유 과정이 너무나 요청된다 이것을 이제 말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치유라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발생한 어떤 질병 혹은 질병과 관련된 삶의 어떤 결핍과 뒤틀림과 왜곡과 충돌의 문제들을 지나치게 빨리 성급하게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종교적 치유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자책이나 원망에 빠져서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행히 치유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교도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도 질병 걸렸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겠는데 치유의 과정을 너무 빨리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내가 스스로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청하시려고 했던 것을 잘 못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희식이야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과정을 보금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만 알게 될 수 있었던 이 과정을 통해서만 내 존재를 형성할 수 있었던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어느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고 치유는 됐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겉으로는 사랑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하나 예수님을 제가 제 자신에게 늘 하는 얘기가 너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용해 이것을 제 자신에게 늘 묻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선명한데 미묘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들이 어쨌거나 그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희식이야를 들여다볼 때 희식이야를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희식이아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희식이아 우리가 잘 알듯이 희식이아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볼 때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비추어 보면 더 대단한데 아버지 아하스는 배교의 사람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등지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 국가처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를 열정적으로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버림받는 아주 좀 처참한 삶이랄까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희식이아는 아버지를 보면서 25살 쯤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나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굉장히 일관되게 끌고 갔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갱신을 했죠 종교적인 대대적인 갱신, 신앙적 갱신 운동을 일으키고 또 북쪽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은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여호와 중심 신앙, 여호와의 성전 중심 신앙, 예배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으로 나라 전체를 이제 드라이브 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식이야를 보면 다잇 왕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다잇보다 더 대단한 면들이 좀 엿보이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희식이아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최대의 위기가 온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의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희식이아가 불과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수르를 지나치게 의지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아수르와 척을 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아수르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랑 이렇게 친하게 지냈고 우리의 좀 종로릇을 잘해줬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니까 괘씸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죠 대대적인 거의 20만 가까운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유해서 고사 작전을 하려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어떻게 희식이아가 이겼는지 아시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겼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때 희식이아가 처한 상황은 우리 웬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가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고 그리고 적장이 읽는 편지 속에서 나와 국가의 왕인 나와 이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모두를 거짓말 장의로 이렇게 비하하고 온갖 수치를 끼치는 편지를 고스란히 백성들과 함께 들어야만 하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경험했던 거죠 제가 한때 저는 지금 화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시골 화성 시골에서 그 전에 거기에 개척하기 전에 여기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바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그래서 스스로 수치를 못 견디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굉장히 못난 사람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같은 정신으로 같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몇 사람이 막 이렇게 반대할 때 그분들에게도 좀 귀를 기울여서 이분들을 왜 반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분들을 너무나 꼴보기 싫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미워했어요 그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날이 오래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존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전까지 제가 굉장히 괜찮은 목사인 줄 저 스스로 알았고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언제 내 본성이 드러나는가 하면 내 존재의 기반 속에 감춰 있었던 어떤 것 꼭 드러나야만 했지만 잘 꼭꼭 누르고 숨겨서 잘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잘 머물러 있었던 어떤 것이 언제 나타나죠? 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때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간관계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가장 저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죠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많이 좀 이렇게 주물러 놓으셔가지고 그나마 개척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 사실은 히스기아의 이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뭐냐면 히스기아가 어마어마한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나라가 이제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알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 직후에 병이 걸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아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히스기아를 좀 들여다본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등진 아버지와 반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개혁운동의 절정으로 아수르 압도적인 힘이 우리를 침공해와서 우리를 완전히 압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붙든 거죠 아수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우리들을 압도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우리를 짓밟아서 죽이는 게 바로 코앞에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현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아수르 군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전멸하게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면 이때쯤이면 히스기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형성되겠습니까? 됐다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제 나라를 새롭게 개혁운동, 개혁드라이브를 좀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덜컥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히스기아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 괜찮아? 아수르도 물리치셨는데 이깟 질병 못 이기겠어? 아니 아수르 20만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이깟 질병 하나 못 고치시겠어? 고칠 거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안팎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 강한 힘으로 날 일어나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히스기아의 기대가 좀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아에게 말씀하실 때 질병에 걸렸지만 두려워 말라 능히 이기리라 아수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깟 질병 못 이기게 하시겠는가라고 말하실 거라고 기대함직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1절에서 읽으셨죠? 못 살 겁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히스기아 어르신께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때 히스기아가 틀림없이 삐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와의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여와의 성전에 찾지 않고 등 돌리고 벽 보고 앉아서 통곡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무척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때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때 나오는 게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의 너무나 보금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는 기꺼이 동의하고 아멘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할 때는 즉시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즉시 종교적 본성이 속고추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 본능이란 무엇인가 하면 신과의 하나님과의 거래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종교적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이런 종교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신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신으로부터 미움받고 싶으면 간단해요 신이 싫어하는 거 열심히 하면 신이 나를 미워하고 신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 신도 나를 좋아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 기본 원칙이 모든 종교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력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도 나에 대한 신의 도움의 정도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무기력한 거죠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나에 의해서 주도,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을 못하러 믿습니까? 그게 종교의 무능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고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스러우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종교적 본능이 속고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데요?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것보다는 내가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누구예요? 우리 팀켈론 목사님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나오는 첫째 형이죠 맏형 탕자 이야기의 그 형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원망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렸는데 나에게는 뭐 하나 해 준 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죠 아버지의 팔을 비트는 거죠 그동안 내가 했던 거 다 갚으세요? 이 말이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종교적 본능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능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능했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압도적 사랑으로 우리를 얻으셨죠 하나님은 다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시죠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설득하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을 걸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어느 순간 복음으로 변화되어 놓고 종교로 살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변화됐는데 이후의 삶은 여전히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 주십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 정도의 기대는 내가 함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종교적 본능의 자리로 계속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늘 그런 방식의 원리가 돌면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자책에 빠지거나 자만심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린 자책의 좌절과 자만 교만의 자만 이 두 가지로 망하는 거거든요 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종교적 본능은 항상 우리를 자만심에 빠뜨리거나 왜?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 자만이죠 자책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야만 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 등신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자책하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과 자책에 빠지지 않아 이기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 본능이 팍 나와요 희승이하의 기도가 그렇게 나온 거죠 희승이하가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번역이 조심스럽게 되어 있지만 이때 희승이하가 나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했다는 대목 안에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막 악을 썼을걸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전심과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를 정말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나은 대접을 내가 받을만하게 그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 희승이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아가는 시간 대신에 나에게 임한 부당한 현실을 성토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희승이하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는 늘 너무나 결과주의자들이거든요 너무나 결과주의자들이에요 결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좋다고 다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될 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희승이하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스스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사회 손질을 통해서 그 아픔에 무화과를 갈아서 얹히니 나은이라 라고 선포된 다음에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스스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라고 내가 믿을 만한 내 입장에서의 확신의 징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거를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거는 조금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던 기억나요 선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30대 때 그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라고 생각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이므로 곧 나의 판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헤아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볼 땐 너무나 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나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표를 구하는 게 무조건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맥락에서 볼 때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요청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나에게 다가온 현실을 보금적으로 통찰하고 통과한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거래가 아니다 보금은 거래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압도하셨다 따라서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예배 끝나기 전에 이것을 같이 기도문으로 고백하거든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어쨌거나 나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염려해요 내가 막 살아도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염려해요 그 말은 아직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나를 압도하는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만들죠 사람끼리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워서 조심스럽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진실된 경건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주고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아들을 내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믿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여정을 계속하는 거죠 저희 가정에 두어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골고루 딸, 공주, 기집애 있는데 이 공주님과 기집애님이 저희 가정의 큰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왜 너는 너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너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걸 이런 식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변화됐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꾸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나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투사된 프레임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 제가 죽음을 선언했고 죽음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둘째 딸이 저희 부부의 죄송해요 우리 둘째 딸이 정말 죄송한데 재앙처럼 느껴졌던 둘째 딸이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금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보금적으로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무척 다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가 항상 떠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려고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르십이 인정되었더라면 히스기아는 무수히 많은 건강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보금적 신앙생활은 질문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죠 질문 어떤 질문이죠? 이거죠 하나님 제가 죽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지금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해하느냐 여부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만 한 가지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죽어야 되죠? 저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는다고 선언하신다면 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오르신 뜻 위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어야만 했겠죠 하나님,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으셨네요? 근데 왜 처음부터 죽을 거라고 하셨죠? 물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왜 죽을 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저에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야죠 세 번째 하나님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왜 20년도 아니고 15년이죠? 라고 물었어야죠 왜 15년이냐고 물으신 분 계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 묵상하다가 그러게 왜 그 질문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15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목표는 병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핵심이죠 따라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금적으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묵묵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보다 합당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질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간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질문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도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두고 간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이 사람을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물었기 때문에 도왔다는 거죠 타자가 주체가 되는 질문을 할 때 비로소 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답을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주체가 되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일해야 됩니까? 내가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세요 내가 중심인데 보금적 질문은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15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질문이 이어졌다면 히스기야 내면에 어느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어? 그렇지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또 다른 곳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독특한 표현이죠 왜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알았을 거예요 아 후계자가 없구나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데 나에게 후계자가 없구나 집안 정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후계자 준비하라고 하신 거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아들 문하세가 왕이 됐는데 몇 살이었어요 그때? 네? 그렇죠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괜찮아 이럴 때는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강사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2살인 아들이 왕이 됐다면 15년 생명 연장 받은 지 3년째 되던 때 낳던 아들이 왕이 된 거죠 15년 생명 연장은 후계자를 낳아 제대로 양성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갔다면 그렇구나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억울하게 지금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야 됐던 거구나 내 관점이 완전히 틀렸구나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나 죽으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대책을 알려주시면 기꺼이 저를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만 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퍼블릭하게 얘기하세요 히스기야야 너 이 질병 고쳐줄게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해줄 건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 곧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고치는 거고 동시에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고치는 거다 이 질병은 너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이 질병의 치유는 너 개인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언약을 위하여 그리고 이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내가 너를 치료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귀에 내가 종교적 본능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면 다 내 문제야 내가 내 문제 해결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안 들리고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안 들려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자책에 빠지고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자만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안 들립니다 자책과 자만은 귀를 막아요 종교적 본능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런 보금적 치유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종교적 치유 과정을 통과하면 치유받은 내가 남게 되고 보금적인 치유 과정을 통과하면 치유하신 하나님과 그의 뜻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치유받은 자기 자신이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전히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스토리를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국제 구도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바벨론이 좀 견제하기 위해서 막 크고 있었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적하려면 팔레스타인 안에 자기 편을 하나 둬야 되는데 자기 편을 물색하다 보니 히스기야가 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반 아수르 정책을 취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가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막 축혀 세우죠 히스기야를 우리 같은 편 먹읍시다 축혀 세우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중요해졌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신하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과 왕실의 보물 쫙 보여주면서 당신들 나와 거래하는 거 별로 손해보는 일 아닐 거예요 라는 것을 시위하죠 그래서 다 보여주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뜻이 남아야죠 하나님과 그의 뜻이 남았다면 이딴 짓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과시하는 일이 정말 혐오스러워지죠 하나님과 그의 뜻이 남으면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사회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렇게 못나게 굴었느냐? 너가 보여준 이 모든 것 다 바벨론 쟤네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심지어 너의 자녀들도 환관으로 데려갈 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적 본능에 의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히스기야 속에 역사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19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재앙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시행되지 않는다면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문하세가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최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남유다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그림자를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9시 4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요 보금을 알게 하신 은혜로 제가 평생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보금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내가 추구했던 것은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쉽게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쉽게 경쟁적이 되고 그랬던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스스로 경쟁적 환경 속에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경쟁적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엄청 야단 맞고 잘 설득해가지고 그 교회가 다행히 파송해 주셔가지고 새 가정과 함께 살인의 추억 경기도 화성 시골마을로 가서 2009년 8월 달에 개척을 해서 12주년이 같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답하는 자를 기다리시는구나 여전히 저는 제 존재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와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치열하게 모여있는 이 한복판에서 흔들림 없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저는 진짜 너무 흠모해요 지금 얼굴 빨개지셨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제가 조금 조금씩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은 기회가 자꾸 생기는 중에 작년 5월 달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혈소판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이제 혈전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질환인데 그래서 항암제를 먹고 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좀 무기력해지는데 이게 엄청난 평화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떠날 거잖아요 그걸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조건 속에 산다는 것이 굉장한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제가 지금은 하루하루 꾹꾹 눌러서 살고자 해요 물론 제가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는 더 오래 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꾹꾹 눌러서 살아요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21,341일째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노트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대화하면서 우리도 예수 동행일기 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도 함께 참여할까 하는 생각이 지금 93%까지 갔는데 큐티를 하면서 꼭 제가 페리코레시스 삼각형이라는 것을 그려요 그래서 삼각형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각형인데 페리코레시스 함께 춤추시는 사랑의 춤을 추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신 Today, 그 다음에 Love 제가 남은 날들을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길은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결과 딱 남은 게 하나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춤추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춤추심 안에서 오늘을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삶이 되겠죠 영원과 이어져 있는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는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서 살고 있는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몇 개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제 복음적으로 종교적인 본능으로 살지 않고 가능한 종교적 본능으로 여전히 가득한 제가 복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얼굴들 이런 몇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나의 현존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현존하고 있잖아요 여기 현재 존재하는 이 사실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인도하신 모든 게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선한목자교회 금요성령집회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시잖아요 현존이 또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뭐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존재죠 우리들의 모든 현존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담겨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게 하셨어요 동시에 제가 잔머리가 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무척 많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거의 기억을 못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습관이 훈련이 되게 됐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어느 날 가르쳐 주신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오늘 나를 상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나를 상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알고 어쩌면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나 그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의 뜻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나의 내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꾹꾹 눌러서 살아도 되는 그런 날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현실을 만나면 또다시 두려움과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요 또다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서 오늘을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춤추심 안에서 하루만 살면 그것은 곧 내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기 때문에 염려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너무나 귀한 메시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의 문제들 질병으로 상징되는 삶의 왜곡과 뒤틀임과 충돌과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대할 때 내 속에서 종교적 본능이 작동하는지 보금적 질서가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관찰하고 말씀 앞으로 끌고 가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아 보금의 질서 가운데 통과함으로 희승이하가 생각지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생각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한 내 자신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이 충만한 삶으로 샬롬을 나누는 삶으로 샬롬으로 온 땅을 채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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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